아 아니 뭐 그걸 짠 마요 짠 하면 예능곡이던데 뭔가 뭔가임 신성 김장 너 아무것도 안했잖아 나와도 꾸준히 나와 똥생이 매우 불쾌합니다 쌌써 쌌네 쌌써 다 똥 쌌다고 이런 쓰레이카드 안 넣는게 맞겠지 아니면 천계단 하나 쓰면 엘리트 잘 잡을 것 같겠 같은 데 왓처는 진짜 모르겠다 왓처란 뭘까 된장 나 똥 쌌다고 어 교훈 신성교훈 연막탄까지 풍돌강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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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바친구 돈이 없잖아요 아 마요 되게 나중에 필요한데 지금 넣기 좀 그래 좀 그렇지만 워처는 그걸 감내할 힘이 있다 다른 캐릭터는 저런거 넣을 때 무서운데 특히 사일런트가 워처는 그냥 넣으면 됩니다 됐으니까 선계단 안 넣었으면 여기서 관절 부숭이 넣으면 되는데 어 또 애매한게 이런 개는 다 죽었다 몇 딜 데려가지 무력 돌파 40 길각도 안 나오네 그래도 쓰는게 맞겠지 제우스 쓰고 빈성 쓰면 들어가 모자라 들어올 때까지 삼아야 되나 골차 제삼눈까지 제삼눈은 써야 되지 않을까 골차를 넣을까 제삼눈을 넣을까 대행마 신성이면은 올려차기 자리 있을텐데 제삼눈은 카밍하자 저흔 닦다 키도 키도 진짜 쓰레기 카든다 넣을거면 현실개척 또 자리 없다 무조건 무조건 정신후향 넣어야 된다 다른 카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왓처는 편식을 잘 해야되는걸까 왓처는 편식을 잘 해야되는걸까 아이고 분화야 이래서 카드 넣기가 좀 그래 카드 넣으면 그만큼 분화가 늦게나서 김휘가리형 이래서 검은 대박 사요나라 액트2는 전설이다 그 데미지 제거를 계속 볼까 쏘게 낸 가면 있으니까 요 요오오옷 대개와 처제 아색 붕괴 드로좀 드로좀 음 아 더좀 아이 뭐 휘갈김이면 이미 첨탑이 충분히 드로를 준게 아닐까? 주얼 추가 뭐? 이미 끝났다고? 뭐? 잼민이 지각 아니 그러면 요즘 잼민이들은 티비에 아침마다 나오면 지각하고 이런거 없어? 구훈 쓸까? 신성인데 교훈 열심히 봐야되나? 혼자 혼자 교창 개쌈의 눈 수월 순수 수월 순수 수월 순수 공중 수월일 활성 toim 수월일 악 순수 잠깐만 왜 안뜸 이거 해반데 여기서 한번 덮고이면 집에 가는거 아냐 했는데 여기서는 잘 떴네 잘 떴 Gay Never give up 병요 병요정 떴겠다 리벤지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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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데 심하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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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는게 맞겠지 아닌가 워처는 어려워 근데 대충하면 대충 화면에 승률은 잘 나와 진노가 하나밖에 없어서 카드 걸으면서 할게요 카드 전체 결국에 진노가 나와줘야 카드를 추가하기가 편해 그라샤? 아니 도우나 볼번 댁 막 넘쳐 아니 무애랑 어? 정신수양이랑 아 거의 다 했는데 애매하네 에 몹 더 잡아서 무애먹을케용 신성이 기적강호 해줘서 지금 개꿀입니다 원래와 천은 기적강호하려고 신성쓰는거지 혈안이 혈안뿔이 된다구요 으으 안돼 하이 대검은 편지를 베는 겁니다 쪼개는 가면으로 카드나 더 지우고 쪼개는 가면으로 쪼개는 가면으로 아니 이런 아니 도우나 에너지를 몇이나 주는데 저걸 외쳐 어 아 교훈 신성이 아니라 어 여기가 마지막 교훈이네 헷갈림 좋은특 다 강화했는데 쓸데없이 교훈 보고있음 어 전천 당철의 선광 순수 광기 넣을만한데 나머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 비갈김이라 어 어 어 아 아 아이씨 관주고 관주고 관 관받았네 저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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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으 질 때를 하는 요거만 하면은 벌써 무반이네 128대나 때릴 자신은 없으니까 내 턴은 마치도록 하지 아싸 병갈김 병씨옷씨옷 Vs병갈김 당신의 선택은? 병갈김 부상 왜 왜 왜 나올거 다 나왔네 최대 세력파 충류 주술사 아직 나오지 않은게 있다 아직 나오지 않은게 있다 오 미라손 오 미라손 오 추워 유튜버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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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즘 크리즘 어둠의 퐁 어 4평 필요없는데 투월 하나 더 나오면 땡인데 무해가 트리플 S급 카드죠 무해 1층에서 떴는데 이거 좋은 카드인가요 후복이다 후복이다 산트럼 승 적뿐 나오는게 젤 좋죠 적뿐 나오는게 젤 좋죠 적뿐 나오는게 젤 좋죠 적뿐 나오는게 젤 좋죠 얘는 적뿐 무애만 있어도 대충 돌아간 이런 캐릭터임 이축 역부님만 오면 고 니 만화도 고 니 만화도 고하니까 빨리 오긴 하이씨 고건 말건 고함 이병 어림도 없다 아 아 아 아 신성은 거둘 뿐 역부님 만화도 고 비갈긴 필요 없겠지 근데 어차피 웬만하면 영코 드록이 날건듯 별 필요는 없 지십슴 비갈김 투성이 나의 어디간 등딱당어 달팽이 개시로 짱시룸 짱시룸 달팽이 짱시룸 너무 역효우 너무 역효우 짱시룸 ... 낱 도 도 토 토 토 무단 뭐임? 무한덱이 아닌데 그냥 원턴키리 나는 아니 근데 그니까 무한은 되는데 무한덱 돌리는 것처럼 안돌리고 그냥 있는거 쓰니까 죽는 엔진 시동 걸기도 전에 끝났어 순수 부상 있어서 필요 없긴 한데 퍼포먼스용으로 사감 할할라 아니 겁나 편해 혼잘하나 더 하면 어 이제 할 듯 아이고 심장아 아쉽게 됐구만 아쉽게 됐구만 아니 아니 3게임 아쉽게 됐 끝 끝 거런 김장현 왔어 이게 라시 한 번 비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냥 인자강인데 예 예 심장은 마시는 염통꼬치가 되었답니다 염통꼬치 아니 쪼개는 가면 675골드나 벌었다고? 아니 이거는 뭐 낡은 동전 2개급인데 아니 낡은 동전 2개 하고도 75골드가 남어 낡자의 미소 동 동 동정 완넘 대개 15힐 대개가야 일했네 365 1 하하하하 영영영 하 교훈의 흔적 구상 이 염주영 염주색 14층 전민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정배 100%라서 이겨도 포인트 못 먹잖아 어 어 누르니까 약 99 대 1 됐다 역배 제일 많이 건 사람이 800포인트 걸었어